엄마 상담 잘 다니고 있어? 이 도움마다. 지금 엄마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있어. 감정 조절 같은 것도 좀 하고. 엄마 나 근데 왜 때렸었어? 아이가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. 제일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. 우선 얘가 내 아들이다. 어떻게 보면 제일 편안한 존재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저기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잘못됐지만 그거를 또 우리한테 갔던 것 같아요. 그 방향이. 바보기 힘들어. 아멘. 곧 나 지우면 자식. 어묵. 서울라nels 자식. 어묵. 어묵.